다음 에피소드에 이어서 다음 예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벡터가 하나 쓰는데 있고 그런 다음에 인트히트에요. 인트히트니까 얘는 move 데이터를 move 하는거죠. 얘를 소비하는 겁니다. move 한단 말은 consume 한단 말이에요. 필터라는게 나와있습니다. month의 길이가 5보다 작으면, 알파벳의 길이겠죠. 이게 5보다 작으면 작은걸 골라내란 말이에요. 그게 필터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month가 contain, you를 가지고 있는 것만 골라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클릭합니다. 결과적으로 돌려보게 되면, 돌린 결과는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준과 July의 두개만 이 조건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이해되시죠? 간단한 내용입니다. 필터가 뭐라는건지, 이 시그너츠를 한번 보죠. 시그너츠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필터 시그너츠. 보시면은 self를 받고, self를 move 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소비하는 겁니다. 레퍼런스가 아니라. 그리고 프레디킷을 입고, 프레디킷 다음에, 리턴하는게 필터 타입을 리턴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필터 타입에, 뭐예요? 필터의 데이터 타입에, 지네릭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지네릭이고, 두가지, self와 p라고 하는 두개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한 지네릭이에요. 여기서 p를 보니까, p가 그레디킷입니다. 얘가 fmmute란 말이에요. 얘가 close란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클로즈입니다. 클로즈인데, 어떤 클로즈냐니까, fmmute입니다. fmmute라고 하는게 뭐냐니까, 앞에 입력받은, 입력된 값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변화시켜서 뭔가를, 뭔가, 리턴하는 값 불, true 혹은 false를 리턴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내용도 같이 보도록 하죠. 제일 간단한 방법은, 얘를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months부터 intuit에서, 이 필터까지. 얘를 출력해보면, 이 필터가 어떤 데이터 타입을 출력하는지 알 수 있겠죠. fmn해서, 이만큼 출력하는거에요. 자, 요건 지우고. 됐죠? 그러니까 바로 에러가 떴습니다. 또 에러가 떴나요? months에서 user of a moved value. moved and value를 쓰고 있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미 썼잖아요. months가 이미 여기서, 여기서 소비됐죠. 소비됐으니까, 여기서는 쓸 수 없는거잖아요. 그렇죠? 얘를 지우면 되겠네. 지우고, 얘도 안쓰니까 지우고. 요렇게만 하고, 실행해보죠. 그러면, 넣는 것이, 요런 데이터 타입. 이게 필터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죠? 중간에 it라는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건 중간 단계의 데이터 타입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intuit 이거. 그죠? 그 필터는, months를 받아서, 이 months가 뭐에요? 여기 있는 months들입니다. 이 months들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뭔가, 뭔가 내부적으로, 어, mutation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 mutuation을 일으킨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지금 다룰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대학 과정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다시 원의지 시켰어. 그래서 필터. 여기서 predikit. 여기를 통과한 것만 고르고. 그죠? 고르고, 다시 또 그 중에서 통과한 것을 고르고. 그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집을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있던 엘르먼트가 몇 개에요? 총 2, 4, 6 쭉 이렇게 있잖아요. 이 중에서, 음, intuit로 통해서, 어떻게 되나요? 몇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버리게 되는 거죠. 그죠? 남아있는 몇 개가 뭐에요? 예에요. 중과 july 2개 입니다. 이해되시죠? 얘는 필요 없으니까 쭉겠습니다. 이게 필터가 하는 일컬입니다. 필터가 내부적으로 이걸 mutation 하는 과정을 한번 보는 것도 참 좋긴 한데 지금 보기보다는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자, 다음 예제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useInput이 이렇게 되어있고. 이것은 마슬라지 필터에요. 그런데 이번에 필터가 아니라 필터 맵입니다. 필터 맵의 시그너스를 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찬가지 fmmute죠. 필터 맵. 필터와 필터 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다르죠? 셀프, 애프. 뭐 애프로 하면 필요하건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무엇이든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필터 맵해서 사이즈가 있고, 뮤테이션 한 다음에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필터 같은 경우에는 셀프에 레퍼런스가 있죠? 레퍼런스에서 가져왔고 얘는 레퍼런스 없이 가져왔습니다. 그냥 밸류를 가져왔단 말이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얘는 풀을 리턴을 했고 얘는 옵션을 리턴하도록 구성이 되어있어요. 필터 맵.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지 않은 부분들이 몇 가지 있죠? 이런 것들. 셀프 아이템이 무엇인지. 왜 얘는 레퍼런스로 가져왔고 얘는 밸류를 가져왔는지 이런 건 아직 공부 안 한 거에요. 이거는 재키드세요. 지금 바로 이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fm-mute 타입이니까 fm-mute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변경시킨단 말이죠. 그죠? 얘를 변경시킨다든 아니면 아니면 얘를 통해서 변경을 시키다. 그죠? 변경을 시키고 뭘 진행을 하는 거에요? 보시면 인트위터 필터 맵에서 인풋을 가져와서 인풋 파스 인풋 파스는 뭐 하는 거에요? 파스는 이거에요. 보시면 문자열 여기서 스트링이나 캐릭터로부터 숫자를 뽑아내는 겁니다. 이게 파스 아니컬입니다. 얘는 숫자가 아니죠. 숫자가 아니니까 얘는 에러가 되겠죠. 얘는 4를 리턴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파스의 리턴 타입은 리졸트에요. 리졸트 그죠? 요거부터 하나 또 옮겨 놓을까요? 파스의 데이터 타입 파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리졸트를 리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에러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프라메스 tr 등등 시그너츠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서 그런 다음에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하고 파스하고 오케이가 있죠. 오케이는 뭘 하는거에요? 얘는 리졸트를 받아서 옵션을 리턴합니다. 그죠? 이것도 옮겨 놓을까요? 데이터 타입을 이것도 한번 보죠. 요런 타입입니다. 이게 오케이고 얘는 파스에요. 그죠? 얘가 이 값이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얘한테 넘어오는 겁니다. 얘한테 넘어와서 얘는 옵션을 뽑아내는 거죠. 옵션을 뽑아낸 것은 옵션을 가지고 얘는 필터 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클릭터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것도 한번 출력해 볼까요? 자 봤는데 마찬가지로 얘가 있으니까 안되죠. moved에 별일이잖아요. 지우고 얘도 지우고 다음에 필터 맵의 데이터 형식 어떤 형식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요런 내용이에요. 필터 맵 그죠? 위에는 좀 전에 필터였잖아요. 이번에 필터 맵이고 그리고 마찬가지 it에서 into it 있죠? 얘도 it에서 into it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한데 얘는 필터라는 스트락트이고 필터맵이라는 스트락트에요.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좀 다릅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뭔가를 획득해 숫자를 뽑아내죠. 다시 지우고 요 단계입니다. 클렉터에서 벡터 F32 F32 골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F32 골라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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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못 골라내죠. 얘는 그러고 얘는 그러고 그죠? 이게 필터 맵이에요. 필터 맵과 필터는 거의 유사하게 동작을 합니다. 거의 차이참이 없죠. 요게 필터이고 얘가 필터 맵이에요. 근데 필터 맵은 return하는 값 이 필터 맵 struct 이거 그리고 이 필터는 return하는 value가 필터죠. 필터는 return하는 value가 필터란 struct이고 얘는 필터 맵은 필터 맵이라는 struct이에요. 두 개가 약간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좀 다를 뿐 거의 대동소의합니다. P도 거의 형태가 비슷하죠. 비슷하고 얘잖아요. 얘는 옵션을 리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는 pull을 리턴하고 차이점은 필터는 pull을 리턴하고 필터 맵은 옵션을 리턴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터 맵이 필터와 다르게 쓰이는 곳이 있는데 지금 예제는 안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그런 예제가 나올 겁니다. 일단 제껴놓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벡터에서 리턴하는 값 리턴 받는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 줬잖아요. 그런데 딱히 지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는 충분히 컴파일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str ref str 할 필요 없이 이렇게만 해주더라도 컴파일러가 데이터 타입을 충분히 추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러 메시지가 없죠. 다음 예제를 볼까요. 예제가 조금 길게 나와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에요. 먼저 보다시피 이렇게 컴퍼니랑 스트럭트를 하나 만들고 그런 다음에 EA의 메소드를 구성을 했습니다. 메소드 구성하는 건 이렇게 했어요. 그죠. 이렇게 ceo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벡터 이렇게 해서 company new new 4개를 만들었었죠. 그죠. 그런 다음에 result 벡터 특빈 벡터를 하나 두고 그런 다음에 iter에서 for each를 줬죠. for each는 우리가 이전에 봤던 내용입니다. 그죠. 이전에 봤던 거니까 뭐 딱히 다시 볼 필요는 없겠죠. 마찬가지 fm mute입니다. 얘도 mute이고 내부적으로 다 데이터를 바꾸어 가면서 뭘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company를 받아서 이 company를 바꿔나가는 겁니다. iter 그러니까 얘의 iter죠. 얘가 for each의 첫 번째 argument self로 전달됩니다. self로 전달되는데 이 self 값을 이 f를 통해서 바꿔나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에 이해가 되시나요? 바꾸는 게 얘를 바꾼다는 말이 아니에요. 얘는 immutable mute가 아니잖아요. mute가 아니죠. 얘를 바꾸는 게 얘가 return하는 값을 얘가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fm mute를 받는 거예요. 이용하는 게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는 되지 않더라도 이게 뭔지 셀프 아이템이 뭔지는 몰라도 어쨌거나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fm mute니까 close이고 이 close는 얘가 입력받은 셀프의 내용을 내부적으로 바꿔나간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죠? 그래서 company for each for each result vector 여기다가 push company get ceo get ceo 여기 있는 이 내용입니다. 옵션이죠. 옵션을 리턴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옵션을 리턴한 것을 여기서 ok or 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ok or 은 뭘 하는 거예요? 셀프 옵션이에요. 위에 받은 이 옵션이에요. 이 옵션을 받아서 받아서 리졸트를 리턴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for each 얘 for each 얘는 뭐예요? 얘는 전체적으로 어 리졸트 리졸트를 리턴하게 되고 리졸트를 처리하는 메커니즘이 for each 안에 있는 거예요. for each 시그너스를 볼까요? for each 시그너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셀프고 f고 얘도 마찬가지 fm mute입니다. 그러니까 얘의 펑셔널 시그너처 토이치의 펑셔널 시그너처와 그리고 토이치 내에 있는 이 각 펑셔들의 시그너처를 서로 비교를 해서 결과적으로 무엇이 나오는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리졸트 벡터 보면 어떻게 됐나요? 리졸트 벡터 보시면 여기 결과가 리졸트 잖아요. 전부 다 이 시그너스 벡터